승리의 비결 올해는 스탈링그라드 전투 승리 80돌이다. 2차 세계대전에서 세계반파쇼 진영에게 승리의 전환점이 된 계기다. 주코프에 의하면 볼가돈 스탈링그라드 지역에서 독일이 입은 총손실은 약 150만명 경력, 3500대 탱크돌 격무기, 3000대 항공기 등이다. 그는 독일이 소련의 힘과 민족정신을 과소평가했다면서 붉은 군대의 정치사상적 우월성과 군사기술적 우위, 당의 정치활동과 대중적영웅주의를 언급하면서 스탈린에 대해 당시 다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매우 중요하고 훌륭한 역할을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최고 리더의 역할은 언제나 결정적일 수밖에 없다. 2022월 2월 동유럽에서 오크라이나전이 발발하며 사실상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앞으로 동아시아에서 남코리아, 대만전마저 터지면 3차 세계대전은 본격화된다. 사실 이런 분석은 이제는 보수 언론들의 보도에도 나온다. 미국의 전국가안보보좌관도 1에서 2년 내에 대만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하는데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숱한 전쟁 시뮬레이션들이 공개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만에 있는 미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자국민 소개작전 뉴스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미국의 소개작전 훈련이 진행됐다고도 한다. 주지하다시피 남코리아전과 대만전은 동시에 터지게 됐다. 1961년 김일성 주석과 주은래 총리의 합의를 2019년 시진핑 주석에 방북시 김정은 위원장과 재확인했으리라는 추정은 매우 합리적이다. 역시 보수 언론들에서조차 이런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미국 측 전쟁 시나리오에서는 가령 대만전이 터질 경우 북의 결합 변수가 제외되어 있으나 누가 이 허접한 내용을 믿겠는가? 작년 8월과 10월 북이 오키나와를 향해 전략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일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유사시 북의 작전계획이 3일이듯 중국의 작전계획도 3일이다. 물론 북의 작전계획은 이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의 남북은 내륙으로 연결되어 있고 중심이 짧은데 남진전략갱도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에게 이번 7.27은 전승 70돌이다. 9.9도 건국 1은 5돌이다. 열병식도 예상된다. 북은 당연히 승리의 열병식으로 치를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의 신심은 아주 중요하다. 때로 결정적이다. 전쟁에서 겁을 먹으면 절반은 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니 반대로 용기백배하면 절반은 이긴 것이 된다. 북은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항일투쟁에서 찾고 리더십에서 찾는다. 남과의 결정적 차이점이다. 코리아전도 1,2차세계대전도 모두 여름에 시작됐다. 외부에서 전쟁의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대비를 안 할 수 없다. 가능성이 희박해도 대비해야 하는데 가능성이 높다면 오죽하겠는가.